자, 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번 인으로 시작했네 자, 이렇게 전치사로 시작하면은 다음에 주어 동사 어디 시작하는지 봐야 돼 여기 지금 컴마가 안 나왔잖아 여기가 지금 이제 주절이겠구나 12에서 13세기 동안에 자, there가 시작되면 주어 뒤에 나와 자, 누가 나왔어? 누가 등장했어? 바로 최초의 매뉴얼이 등장했어 근데 어떤 매뉴얼이냐면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야 테이블 매너를 누구에게? 바로 귀족의 자손에게 그런 매뉴얼이 등장했대 자, 그것은 장르였어 근데 어떤 장르냐면은 뒤이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어 현대의 뭐 시기에 초기 현대 시기에 근데 무엇으로? 자, 이것과 이것과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어디에서 만들어진? 다른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런 나열은 정말 불필요한 정보야 게다가 이름들이잖아 다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맞지? 어떤 제목인가 봐 뭐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 요거로 성공을 한 그런 장르였다 이거야 뭐가? 바로 이 매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는 이 매뉴얼이라는 장르가 이해 되니? 자, 그랬을 때 자,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식과 의미에 있어서 얘네들은 모두 도구였어 수단이었어 그런데 자, 정의하거나 혹은 자, 구별하고 싶은 거야 우리 Distinguishing 보통 from이 같이 나오지 그랬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짓거나 혹은 정의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도구였다는 거지 그런데 자, 그 문장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자, 컴마 아닌지 나왔네 분리시켜주는 거지 Separate from이 나오거든 즉, 누구야? 자, 이거 ostracized 하면 추방하다야 그럼 ostracized 하면 추방된이겠지 형용사에다 더가 붙었네 추방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로부터 참가자들을 분리시켜주면서 이해 되니? 그래서 지금 이런 매뉴얼들이 다 모여서 도구였대 추방당한 사람들로부터 내부자들 즉, 참가자들을 구분지어 주기 위해서 의도된 이해 되지?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 EDG가 나왔어 그 다음에 대시 나왔네 이게 바로 이때깡조거든 해석 어떻게 해줘야 돼? 뒤에부터 가는 거야 매뉴얼은 매뉴얼인데 좋은 매뉴얼 아, 좋은 매너 좋은 테이블 매너에 대한 매뉴얼 근데 무엇을 상대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귀족에게 자, 귀족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 테이블 좋은 매너의 매뉴얼이 항상 우리 reference 하면 언급이거든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항상 언급했어 누구를? 바로 peasants 소장농들 근데 어떤 소장농이야? 나쁘게 행동을 했어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 얘네들은 뭐 했어? 몰라 뭘 몰라 그 룰이 무언지 테이블에서의 룰이 무언지 몰라 근데 어쨌거나 얘네를 얘네가 그래서 행동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네가 그러한 이유로 쫓겨나 무엇으로부터? 바로 귀족의 테이블로부터 지금 행동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쫓겨난다 병렬이지 이러한 이유로 자, 그랬을 때 자, 행동을 나쁘게 하고 쫓겨나 근데 그러한 peasants 이 소장농들을 항상 나쁘게 언급한 게 바로 이러한 이유다 이거야 이런 이유가 그럼 뭔데? 이런 이유는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 어떤 이유였는데? 얘네들이 외부자들로부터 내부자를 구분짓기 위해서 의도된 거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peasants를 나쁘게 말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food etiquette이라는 것이 뭐가 됐어? 사회적 장벽의 어떤 신호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의 신호가 됐어? 바로 불가능 무엇의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의 불가능 의 신호가 되었다 이거지 이해 되지? 자, 그럼 그랬을 때 요거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AB 구조잖아 A는 뭔데? 자, 매너를 아는 귀족의 자녀들 B는 뭔데? 그걸 몰라서 쫓겨나는 소장농들 맞이 얘네를 가로짓는게 얘네들을 구분지음으로써 내부자들을 외부자들로부터 가려내기 위한 의도 그게 바로 테이블 매너의 매뉴얼 그거였잖아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겠어? 클래스하면 우리 계층이거든 계층 구별을 위한 어떤 마커 표식 그걸로 써야 어떤 테이블 매너 얘가 답이 되겠지 그렇게 되고 이제 마커 部 감사합니다.